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사이 기간이나 거짓 선지자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에는 분별을 검증 시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분별의 기준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당시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각종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이상한 가르침 등 분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럼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별이라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마치 이 분별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은 개념 혹은 직관적인 투시력 같은 개념으로 국한시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목사가 자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세안글 성경은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연습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일상과 이 사회에서 적용하는 연습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연습 등 말이죠 밤이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문장이 있죠 해로운 신앙은 어떤 가르침을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이 저질러진다 레오브스의 When God Becomes a Drug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님이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구하는 만큼이나 지성을 이용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한 가지만 추구하는 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뭔가 한방을 기대하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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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